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없으니까 주는 게 없이 자꾸 은혜 일만 시키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다가 죽더라도 이 나라 땅에서 진짜 나가고 싶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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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에 대한민국의 경쟁은 가장 좋습니다. 북한은 북쪽과 북쪽이 가장 최고의 전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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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국을 상당한 전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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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문제점에 대해 라겐, 대상업자들과 함께하는 북한 북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그룹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책을 읽습니다. 제가 다행히 캐릭터의 대책을 읽고. 젊은 그녀가 몇몇을 읽고. 한국의 대책을 읽고. 한국의 대책을 읽고. 미국의 대책을 읽고. 중국의 대책을 읽고. 정신 Sargent을 읽고. 송쥐의 면에 대책을 읽고. 지난 7년, 8년이 되었잖아요. 틀린 소식도 없고 나도 내 맘이야 언니 보고프고 진짜 불입단 말인다 그래. When Yonghee escaped North Korea 8 years ago, she was kidnapped by Chinese traffickers. She's been living in hiding ever since. On 7월, 14일, I was sent to Hunan to Hunan. I was sent to 2,000,000원. If you don't go home, I'm going to die, so I'm scared. It's a hard way, but I will try to go. I'll be filming undercover as I follow them on their 3,000-mile journey out of China. But I'm uncomfortable with trusting Dragon because as a broker, everything he does is illegal. They're sick. I'm sick. I'm sick. I have to drink a drink. I'm sick. I'm sick. Yeah. 속칭 브로커라고 하지만 흔히 우리가 브로커하면 암흑 속에서 헤매는 음지에서 좋게 말하면 나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및 동남아 일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구출하여 입국 도움이다. 대리에 띵은 다음 장관은 아이들이 이루고 있는 핵심으로 사내고 있는 공주야가 이제 최고 러커러시지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황들은 또 지난 장관의 경제와의 경기 등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의 경제, 이 Main가의 경제와는len지에서 남은 경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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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hacemos. 중국 정부는 자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고 인정을 안 해서요. 체포해서 강제 북송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란이, 란이. 란이 잡혀서 김에랑... 란이 잡혀서 김에랑... 란이 잡혀서 김에랑 같이 잡혀서 김에랑 나왔다고. 네, 네. 다 잡혀서... 다 잡혀서... 다 잡혀서... 이는 이 기쁜의 기쁜이 오셨습니다. 몇 시일 전에, 숙주가 랏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가지고... 중국 삼합이라고 했잖아요. 중국 사막, 그 맞은편으로 이렇게 둠화, 이렇게 찬물을 건너서 넘어간 거예요.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긴장해지더라고요. 막 당황하다라니까 내가 이 물을 넘지 않았는데. 물에 배를, 배꼽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내려고 하기도 하고. 아, 넘어오니까 이게 몸이 막 떨렸어요. 한, 너무 얼어가지고 물에. 이게 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5분은 그리고 있다가 아, 정신 차려가. 내가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저선에서 날 보고 총으로 쏴 죽였겠구나. 이러고 또 달한 거예요. 산으로 떠올랐다고 달아가지고. 그래서 불안해 됐어요. 이뻐요. 이뻐지, 이뻐지, 이뻐지? 이뻐지, 이뻐지. 이뻐지, 이뻐지. vegetarian. Ol Ω 팀 tem도를 들을때 나없이 Marriage. 옳은 대땐 based대로 아십니까요. 좀 Pain â는 여자한테 차이 음원으로habitu이 люблю, 얘는علтом 너를 와 BOB. 펴 supp пер시 부 sü sorted에게AB밥 중에는 1ped לפ fondo hij인만 하는데요. 멍도 Faceksin wild puis 포만을 가지고 까들더니 그ق蒸진 원인이나 Ber필, eager, 큰hing. 엿되나 잘 타고 있습니다. 차에 다 간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전화를 그 다음에 너무 속이 타서 그 집에서 이틀을 먹지 않고 오니까 그래서 간 것이 지금 내가 만난 한적 신랑. 그래서 우리 신랑 보고 가자 가자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탈북해왔으니까 다 잡으라는 명령만 하니까 나 역시 대단히 정말 불안하다. 뭐 맨날 와서 날 잡아가는 것 같고 지금도 모르게 그저 이러고 왔는데 전화도 끊고 모르죠. 그 사람이 내가 온 길을. 아무도 나의 세계를. 그런데 수행이 은은그라든가 이런 세계를 생길 때가 원하는 게 왜 나를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도와. 이 대책자의 각종의 대책을 전해 드라겐의 그룹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없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먹을 음식 다 제공해 주고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소개받아야 돼. 최고 50만원 1인당. 그런데 이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게 그때 확인다. 맞죠? 맞죠? 이제 전화 온 게 티켓 때문에 전화 왔는데. 근데 남아야 이리라. I'm starting to wonder about Dragon's motivations. I was introduced to him by another defector who assists North Koreans in need. Mr. Ho was helped by Dragon years ago and now lives in Canada. He's part of a global network built on cell phone calls and word of mouth.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전화 전에 한번 전화드렸죠, 제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하나 또 드릴까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할머니 한 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 전에 10년 전에 중국에서 그 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이름? 아, 그럼 할래가 날짜라든가 아니면. 그게 처음에 임삼장이 일하러 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찾아줄 수 없어요. 참 방송 아픈데. 네. 우리 또 탈북남이니까. 우리가 중국 어느 쪽을 서서지 두셔서라도 또 탐문 수사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강 선생이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합니다. 탈북자들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제가 2008년도에 북한에서 나왔는데 다시 탈출해서 중국에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공간이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계속 숨어 살아야 되고. 첫 아이가 처음에 아이 임신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제가 고생하는 건 뭐 괜찮은데. 자식들까지 이제 앞으로 자식들은 어떡하겠냐 이거. 그래서 이제는 애국으로 나가야 되겠다. 카나다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드래곤은 대팩터가 개선하는 데이터에서 놓고 곁드를 피를 가지면서 태어나가는 데이터를 탐테라고 할게. 한국 육심에서라도. 내가 하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룹을 다섯 명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다섯 명이 다섯 명씩 그룹으로 나눠서 가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결정합시다. 오케이. 누구 데리고 갈지 아세요? 네, 거기 있는 곳은 이미 다 선발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두 분을 만났습니다. 숙자와 영희. 우리가 가는데 가서 사는 데 자체를 모르니까 마음이 나갔어요. 김 사장님 처음 만날 때 좀 무섭긴 했지만 내 마음은 한쪽으로 너였어요. 내가 어쨌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을 내가 갈 수 있어요. 원래 부터 태어날 때부터 애국자거나 좋은 사람은 저도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에서도 투수되어 있다 보니까 정찰이든 습격이든 요인 암살이든 납치든 폭파, 파괴매, 교람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웠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희 독재 정권 하에서는 넌 이만큼밖에 안 돼.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전쟁 때 했다든가 다 잃었죠. 그때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일어났던 게 하루아침에 모래성에 대해서 다 주소 안 샀죠. 옛날에 재수 없으려면 앞으로 넘어지는데 뒷머리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 때 훈련받고 그렇게 김정일을 위해서 공모하면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지금이 와서 탈북자들을 우리 북한 탈북 난민들을 구출하고 이 일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 일을 통해 공모습을 위해 한 방에 갔을 때 이를 통해서 공모습을 위해 기간에서 지참을 시켜주시고요. 중국이 자리를 통해 공모습을 위해 한 방에 왔을 때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일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스톱으로 한 사람이 가이드라면 한 사람이 중국 북방 연결에서부터 끝까지 못 가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여기 건면까지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가 우리 안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차 시간 되면 바로 떠나죠. 우리 반응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용현대와 함께 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우리는 사과한 카메라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우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우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이런 차를 처음 타보니까 그런...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버스에 와서 우리를 잡아 다시 잡아내가지 않겠는가 이런 긴장감에... 숙제는 약 3,000 더 며칠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버스에 와서, 이 버스에 와서, 이 버스에 다시 돌아와서... 이 버스에 와서, 이 버스에 와서 그 다음의 길을 보러 가죠. 이 차는 저녁에 명상하거든요. 아침 시간에 그 사이의 시간에. 그 자아의 여행에선, 이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이 차이의 한 대군에 이동이 있습니다. 아,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가의 전쟁에선,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가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자아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아, 아, 알았어. 그럼 자아를 시작하고 그냥 나와요. 저거 하면 노란 버스 보이지? 자측에. 노란 버스 앞에 있을게. 노란 버스 앞에다 신청하라고 해? 자 이쪽 다시 한번. 자. 빨리 가. 타. 너도 뒤에 들어가. 이제 밥 먹고 또 다시 타야 해. 나도 그래. 어디서 먹을까? We've arrived in Xi'an, where there's a temporary safe house set up for the defectors.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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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안 해 주시니까 만나봐. 야, 삼아. 뭐 보기에는 이러리마. The defectors have a moment of pause. Enough time to feel doubt. 나 이름 자꾸 이런 거 보다. 쟤가 이런 거 들어. 예, 기억나니? 아, 딱 이렇게 가야만 되나. 저 한적 신랑한테 정말로 미안한, 정말로 정말로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또 가슴 아프게 하니까 이제 내가 가면 그 사람 또다시 여자 얻어야 되니까. 이제 여자 하나 얻는다는 게 이 중국 땅에서는 숱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도착했다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드려야죠. 용서도 빌고. 숱제 Ala아에서 지국 SHAPES gonna come to peace about leaving China without having found her sister. 추억화로 가게 해 주셨을지. 너무 vehement Sue.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만나보지 못하고 전화 못하여서... 언니는 팔아놨고? 네, 팔아놨어요. 그 치료는 언니를 못 받았어요? 응.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진짜 나도 죽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시아하고 시아마 대단한 중국분들을 만나가지고 몇 번 도망치려고 시도했는데 그 중국사람이 너무 때려가지고. 때려보고 가다나고 가다나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내 차별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밝혀가지고 밝혀가지고. 내 차별을 다 하고 그냥. 누구나 마음속에. 마음속에 아픈 사연이 많지만은. 현재 북한에 저 혼자 왔고요. 제 친족 중에서는 부모, 형제, 조카.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다 북한에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한두 번씩 북한에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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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많은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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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교적 경험에 있는 그렇든 독재자가 하루아침 죽어버린 거예요. 우선 기뻤어요. 그 후에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더라고요, 세 번째 대답은.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굶여 죽였을까.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지금 아줌마 죽을 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아들이라는 또 다른 어린 독재사가 생긴 거예요. 역시 변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개방개혁을 하겠는지 그건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아니, 개방개혁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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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Ninth Korea 내지 않습니다. generU이 작JE carroanging 손상이 거의 30 정도의 제주도의 야자는 문으면 좋습니다. 그녀의 결혼을 받았다. 숙제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아직 살아있고, 그녀는 중국의 아름다운 핸드폰을 사용하고, 일반 한국인의 아름다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국립보리사에 걸렸다. 대라, 너 안 되겠네, 대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이 석태무지 어디에... 가죽장압을 끼고 올리치고 내리치고 내 눈이 다 파랗게 되고 이렇게 퍼렇게 몸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머리도 막 이렇게 집어서 흔들고. 부모님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설정하게 말할 말도 없는데 요즘 말할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죽여도 나 할 수 없다는 거 하니까. 그분들이 북송이 되면 북한에서 규정 지는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간 범죄자들은 뭘 것도 안 줘요. 감옥에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6개월만 있어도 죽어요. 사람이 죽어서 나와요. 저, 저... 지금 또 북한에서 온 친구들, 탈북자들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불안해서 밤에 자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긴장합니다,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 여기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할머니, 제가 오늘 중국에 전화해봤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겠다고, 지금. 그래서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네.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휴, 두고 온 아이들도 어떻게 하는지. 에휴, 그냥 엄마를 기다리다 못해 우선 10년이 넘었으니까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새 같이 탈북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에서 어디 간 거 모르니까. 거기서 눈물 나고 아이들은 다 꽃재빌로 다니면 먹을 것 찾아서 다니니까. 거기서 불행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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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illance cameras that monitor the area around the safehouse. The car has to do one more thing before they embark again. Do you need me to come with you, or do you need... An unused cell phone can't be traced. This will be their lifeline if the defectors get separated as they cross from China into Laos and Thailand. With the news of Kim Jong-un's crackdown, everyone is on edge. How much? You're a man who is responsible for this, but you don't want to speak with them. You don't want to tal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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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 빨리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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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첫째. 법령 법칙에서 중국 국경 넘은 다음에 가족들하고 한 번씩 더 많은데 시켜주던가. 두 번째. 너희를 누가 데려왔는가 물어볼 거야. 너희 내 이름 모르잖아. 너희들 사진을 봐야 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진이 있어요. 내 옛날에 흉어스럽게 나온 게 있어요. 젊었을 때. 그거 이렇게 막 이 사람이야. 아니다. Dragon seems more concerned for his own safety than that of the group. I'm worried for the defectors. 겁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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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gon leaves the room to take an unexpected phone call. So I follow him. 뭐. 그때까지 내가 한국으로 뜨지 않으니까. 저에서 다 지켜봐주고. 안전 조치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 응. 그래. 무슨 전화 왔죠? 애들 뵌에 준비시키고 뵌 기사들하고. 이번에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같이 동행을 못 할 것 같고요. 왜요? 왜냐하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같이 간다고 좋아지는 게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혹시 잡히면 어때요? 잡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이웨에서 그 스팟 체크 안 해요? 스팟,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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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say spot checks in Korean? 검문. 하이웨에서 검문 안 하세요? 그 검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과하기 전에, 오늘, 어제도 역시 검문이 없었다는 건 제가 확인했고요. 네. 네. OK. Neither the defectors or my crew are happy that Dragon's staying behind. but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it as we head into the longest part of the journey. 자, 빨리 떠날 준비, 빨리. 응? 네. 아, Biz이 좀 울어. 아, 계속해. 너무 좋다. 아이고. 하나님3개였습니다. 아,VIDIA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아이고, 남의사이 너무 좋다. 여기 사먹는 것은 그냥 낙지 Enough.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다녀. 아이고, 아이고, 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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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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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밤에, 오전 직원님 hunters에 입고는 풀 수 있는 전자들받는 없어서ика에 새벽에 뇌객을 통해 코리아를 다를 수 있는 전자입니다 지났어 이 중국 유행자들이 reversal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이렇게 guy과의 유행자들이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오버리 아버지. 울지 말자. This van ride is the point of no return for Yonghee and Sukja.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지요? 아버지는 돌아갔으니까. 잠시만요, 저기 휴지 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이셨어요? 한 일 만에 보고 싶지요? 달렸다고? 네. We have a 12-hour journey ahead, and we're not breaking for meals. It's too risky. As we head west, we see more police cars on the road. At one point, a cop car pulls up from the left. He's escorting a passenger van off the highway. It's identical to the one we're traveling in. So close it goes to work. You are heading home. Let us pack 포 través lunch a few Caitinnari 고呼吸하다. Let us call the $1, Cheese. Before I dive on to daytime leukorpions, Let us surrender! I want you to raise some energy. We have to pack a bottle. Let us boun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고파고 싶습니다. 드래곤을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주민의 운송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운송관과 함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송관과 함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내하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오는 거예요? 네. 대국에서는 우리 스스로 해서 배움 전국에서 보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만날 때까지도 우리 전국. 용희, Sukzhan, the group, will continue toward the border to cross into the Laotian jungle on foot. Now I have to leave the group. We'll travel separately because we pose too great a risk for the defectors as they cross the borders illegally. The plan is to meet inside the Thai border in two days. We arrive at the town by the Mekong river where Dragon told us we'd meet the group. We have no way to contact them so all we can do is wait for the call. Thank you. I'm going to join the group. I'm here now. I'm here next afternoon to Chiang City. I don't know if Chiang City is now. It's a bit of a time. I have a bit of time so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I'll be waiting for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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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은 하늘에서 하느님이 북조선을 북조선 사람들한테 배려를 베풀어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빨리 와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빨리 데려가고 싶고 우리 같은 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도와줬으면 저 부탁드립니다 숙제의 역할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팩자들이 타이 카스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status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팩자들이 다른 나라의 대팩자들이 대팩자의 status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많은가 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에서 3개월을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람을 시선 조사를 합니다 신문을 하죠 합동신문 반영사 군경검 이래가지고 합동조사를 3개월 하고 If they're granted refugee status Yonghee and Sukja become citizens of South Korea This would be a dream come true Or would it?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한국 실정에서 지금 뭐 탈북자들을 많이 차별하고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마 상당히 어렵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Sukja가 오는 게 본인 자체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받아주는가 받아주지 않는가 그 문제입니다 아직 그 문제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국에서 뭐 통과시켜주겠는지 부결하겠는지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뭐 캐나다 정부에서 그래서 뭐 하라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히어링 통과를 생각하면 뭐 좀 떨리기도 하고 뭐 부결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하 여기 있는 곳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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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은 그들은 자신의 이유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런 부순한 그런 게 있지 않든. 스쿨 전 지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화장실 들어가 우리 씨에게 우리가 말하는 표현하는 게. 너무 급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일 다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신혜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와서 이렇게 이제는 편안해지고. 뭐 이래 되다 보니까. 응? 그전하고 다르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약속한 거는 안 지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이런 일 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많고. 뭐. 그런 게 많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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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reuse 버東works이라서 Increase. 미화에 있어. 그렇다고. 네. 고맙습니다. víر한 밀mart인, 숑자 부실에 학교는 조화할 것입니다. 숑자 부실 conferred 이사 민의 소외로 외에 예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실한 사장과 함께 이라고 한이의 직업을 통해 Internet를 통해 숑자 부실에 대한 주실은 전원을 통해 공공원을 통해 가족과 함께 받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숑자 부실에서 일을 통해 공공원을 통해 자기玩의 길을 들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장에 와있을 때 공공원을 통해 학교에 대해 공공원을 통해 공공원을 통해iend Syrian 공원을 통해 제암을 통해 공공원을 통해 또한 사장에서 공공원을 통해 she no longer wants to be on camera. Sook just come all the way to South Korea and she's still afraid. I think she'll be able to go to South Korea.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도 너를 소개한 강사장인지 장사장인지 그 사람도 뭐 네 돈을 그 사람이 내기로 했다고 너 그때도 거짓말 했다가 너 내한테 야 너 진짜 인생 이렇게 사냐? 주소 내한테 알려주고 아니면 돈 지금 다 붙이든지 250만 내가 내 집에 찾아가고 이럴 때는 주소 알아보고 이런 모든 비용을 냈는데 너한테 다 청구할 거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어린 놈이 말이야 야 꿈꾸고 있나 이 멍청한 야 너 어디다 수작질하지 말고 나사가 몇 개 빠졌나? 여긴 혜연의 돈이 많아 여긴 혜연의 돈이 많아 여긴 혜연의 돈이 많아 그래서 여긴 혜연의 돈을 받는다 여긴 혜연의 돈을 받는다 너는 250만 그 다음에 그 후에 벌어서 벌어주고 뭐 이렇게 양이 많은 애들은 한화원에서 나올 때 그 돈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지? 힘들어요? 저기가요? 네 영희야 유영희가 한화원에서 발송됐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의 번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연결을 받았고 그녀가 우리의 연결을 받았고 그녀가 만나뵙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정말 반가워요. 어머니, 괜찮아요? 언니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 반가워요,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깥에서 앉아. 괜찮아, 바깥에? 안에서 앉아. 얼굴 딱 팔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제가 아마 이제. 그녀씨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돈을 내야 된다고. 와서 하나, 하나에서 어떻게. 하나에 전화했죠, 제가. 제가 드려야 되니까 나 값을 낮춰달라 했지. 안 주겠다. 세상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사장님한테 섭섭하다기보다도. 사장님이 받을 돈. 받을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안 드리면. 집까지 찾아와서. 가지도 않고 밤이고 낮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위협하더라고요. 네, 너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가만 안 놔둘겠다는. 이러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면. 정말 중국에서도 그렇게. 그런데 중국에서도. 마음이 적극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한국에만 좀 낫을까. 내가 여자로 또 스트레스 받은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이걸 이겨내야 된다. 울고 짜고 핵대가 아니다. 나오든 일어나야 된다. 아침에 لكن. 마지막에 든 드래곤을 놀라게. 영희은 수규가 들어갈 채 든 드래곤은 다시 이동하는 모델이. 터진 중국에 오는 모델이. 남자. 내 age. 내 age은 49? 내 age은 49. 아 49? 그 외국인보다 불쌍한 우리 같은 동족이고 탈북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든 노동부터 시작해서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여기서 행복을 꾸려나가고 부를 창출해 나가면은 그거를 다시 통일이 될 머지않아 되는 통일에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을 발전시키고 이런 데 큰 항목입니다. 된다고 나는 그런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저는 뭐 브로커나 뭐 암흑 속에서 헤매고 뭐 이런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and Sukja try to build new identities as they start their lives in South Korea. 용희 and Sukja try to build new identities as they start their lives in South Korea. 엄마 여기 사람들 왜 자꾸 날 보지? 보는 게 대단히 있어. 여기 자꾸 보는 게. 우리가 북한에서 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멋살고 사람 막고 이렇게 자원주의 사회라서 너무 이렇게 험악한 사회라고 이렇게. 그것보다도 웃기고 다 이렇게 하묵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 나는 아침대가 보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gust이 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첫번째 Block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침대가 부를 비롯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행을 적게 스터로를 해야 하고 있다. 네, 그 문제 좀 알아봤거든요. 이때까지 찾아봤고 중국 연변자치주에 광고도 내봤고 아, 그렇지. 알아보셨어요?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당행걸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지만 제가 슬픈 소식이라도 전화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고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잘 위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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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